강황,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 당뇨, 걱정 없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강황의 효능은 여러 매체에서 자주 소개가 되어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효능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황에는 강력한 항염, 항산화 특성을 가진 커큐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인체의 염증 수치를 줄임으로써 심장병, 암, 대사증후군, 알차이머, 태행성질환,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잠재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강황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 생체의 이용률을 2000% 향상시키는 이것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강황을 섭취하는 것이 일부 항염증 약물만큼 효과가 있으며 약물의 부작용 없이 인체의 염증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해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이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결장에 병변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하루 4g의 커큐민을 섭취하여 병변을 40%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강황이 당뇨에도 좋은 효능을 하는데요. 당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당뇨와 커큐민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메타 연구에서는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와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기능 향상과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데요.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여러 뇌질환과 관련이 있는 특정 호르몬 수치를 높여 뇌질환과 노화와 관련된 뇌의 기능 저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염증과 산화 손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황의 커큐민이 항산화 효능을 하여 염증과 산화 손상을 억제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일 수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을 하는 강황의 커큐민은 아쉽게도 인체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같이 섭취를 하면 커큐민 성분의 생체의 이용률을 최대 2000%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후추와 같이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강황을 이용한 요리나 카레 등에 후추를 넣어 조리하면 커큐민 성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황뿐 아니라 후추에도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유라디카를 중화시켜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좋은 효능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 검은 후추의 활성화 암물인 피페린 성분이 암과 싸우는 특성이 있으며 유방암, 전리선암, 결장암 등의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연구에서 피페린 성분이 혈당 대사를 개선시키고 비만인 분들의 인슐린 감수성을 현저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추 또한 알차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잠재적인 좋은 효능을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 후추의 피페린 추출물이 알차이머병과 관련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강황과 후추는 항염증, 항산화 효능, 암치료 및 예방,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공통적으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같이 섭취한다면 커큐민의 생체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효능을 대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품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있다면 저혈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뇨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니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 적당한데요. 하지만 개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을 모니터링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담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통증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임산부들은 자궁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섭취시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